핫도그 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. 오늘도 어기홈씨 드라운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어 각이라 오늘은 단계먹방 워어 오랜만에 단계먹방이긴 한데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. 이건 왜 줬어? 팩트체크 아닌데? 팩트체크 할 때 항상 수도 없이 얘기했죠? 네. 제발 광고 좀 달라. 드디어 들어왔습니다. 어디요? 네? 어디?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핫도그가 제일 기다리던 보드카 PPL입니다. 박수! 앱솔루트 좀 다르잖아요? 제가 앱솔루트 하루에 한 잔씩 먹는 사람으로서 에잇 사이즈가 작네요. 이건 약간 권기동 앱솔루트 권솔루트 약간 이런 느낌이네요. 그렇죠. 이게 정식 명칭이 앱솔루트 미니입니다. 어 미니 아 미니 국내 최초로 보드카가 미니로 나온 사이즈예요. 요즘 유행하고 있는 하여튼 혼술을 저격한 앱솔루트 미니 뭐 오늘 뭐 뭐 뭐 하는 거예요? 오늘은 혼술적 단계별 먹방입니다. 지리는 거 아니에요? 못 보이고 아 잘 먹어요. 저는 근데 술 먹고 취해본 적이 없어요. 진짜로 솔직하게 말해요. 앱솔루트 미니 2병? 이거 다 먹으면 그냥 배불러진 거 아니에요. 나 근데 진짜 술 먹고 나는 못 먹겠을 때가 어지러워서 못 먹겠다는 게 이해가 안 돼. 나도. doppều서 먹은 친구 Verdad civ 누구 tot 间 아 저게임 여기ゃ 한명은 소량의 음식만 주고 한명은 푸짐한 아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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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첫 번째 음식 주세요 customer 웨이야 이거 자네 왜 이래. 구멍이 뚫려 있어요 아래에 신기하다 이 이게 미니 포즈라고 해서요. 내가 봤을 때 여기 요만큼 구멍이 있거든요. 여기에다가 양줄을 넣고 그 다음에 다른 걸 비율을 맞춰서. 아 맞습니다. 나 술 빨리 먹고 싶어. 자, 그럼 첫 번째 게임 뭐예요? 첫 번째 게임은 술 게임 중에 고래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. 고래가 좋아! 아 고!래가 좋아! 아시네? 고래! 요즘 인사 게임인데? 시-작! 이해되세요? 이해되세요? 진짜요? 아 불안한데? 시-작! 고래가 좋아! 고래가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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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! 고래 고래! 고래 고래! 고래 고래! 고래 고래 고래! 고래 고래 고래! 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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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! 고래 고래 고래! 고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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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래! 고래 고래 고래! 아아아아아아악!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! 준비도 승! 자, 첫 번째 음식! 내 먹어라. 현장으로 간단히 구할 수 있는 아는 한 쪽 특징. 저 어떻게 먹어요? 이거 그냥 먹으면 돼요? 아뇨. 그냥 먹는 게 아니잖아요, 액수로드 중에. 어! 그거 알아요? 이거를 배합하는 방법을 따로 명칭이 있어요. 이즈 믹스 아 저 인싸에요 아 일단 스트레이트로 맛 차이를 한 번 비교해보고 아 근데 이거 뭐 스트레이트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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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그만큼 따라서 배불렀까봐 자 스트레이트로 한 번 먹어볼게요 어딜 라즈베리입니다 다음은 라임 Fur 안 돼 안 돼 웃어야 돼 이건 그냥규국 딸기보드카 사과보드카 황금비율로 이즈 믹스로 한번 어? 아쉽네. 따로수록 이만큼의 이거 그냥 마음대로 사면 되잖아요. 네. 맛있다. 그 탄산 있는 오래디 주스? 자 다음은 라즈베리 갈까요? 예, 라즈베리. 이거 이 느낌이어야 돼요. 오 색깔 이쁘다. 이 느낌으로 가야 돼요. 예쁜 와인 같은데. 렛츠고, 브링잇콘. 존나 맛있다. 체리콩. 오오.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는 체리콩. 자 다음은 라임. 라임, 라임 오렌지 나루. 이게 이미 이. 20도 아니에요? 좀 쎄? 라임 맛이 살짝 들어가가지고 술에 약간 레몬 살짝 뿌린다. 그라지! 자, 2단계 드세요. 2단계는 여성들을 위한 단계입니다. 견과 튀김. 떡튀순입니다. 진 사람은 이거, 이긴 사람은 이거예요? 예. 아 나 이거 무조건 이기고 싶다. 야. 이번 게임은 추억의 레코드판입니다. 이게 노래 맞추는 거예요. 가수를 대면은 그 가수의 노래를 연달아서 되는 거예요. 아 오케이 오케이. 어 단팔 하겠습니다. 아 이거 싶어. 초년시대. G gg baby baby. 빠져. 지. 풍 풍 estos wart. 후x2 중과. 나, 나, 서, 고맙. 소원님이 말해봐! 통과. 지금 이 lament 반네요. 소녀시대의 소녀시대. 땡! 점심에는 올리지 말아요 2연파는 컵으로 승! 김밥! 이건 먹어야지! 아 1라운드 바꾸기가 결실이 필요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그럼 괜찮습니다 어 제가 저는 이런 거 먹겠습니다 여기 맥시리알이랑 이 새끼야! 와 씨 맛있게 먹었다 와 야 떡볶이 왜 이렇게 맛있냐? 여 떡볶이 치환적이야 아이스크림을 넣어서 한번 만들어보실 오케이 와 좋아요 이렇게 까지가 딱 맞네 근데 조금 이쁘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? 이거 왜 이렇게 야 이거 진짜 예쁘다 스크림만 진짜 예쁘다 야 근데 이거는 맛이 없을 수가 없어 그럼 야 근데 떡볶이 왜 이렇게 맛있냐 이거? 그것도 맛이 없을 수가 없어 잠깐만 내가 여기만 대게? 나 이거 다 먹으면 안 줄 거 없잖아 한입만! 아 진짜? 사람이야 이게? 자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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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발약! 발약! 왜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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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광고주님! 그림 뽑았습니다! 멘탈시 짠 짠짠 오ул ** 오오오 лишь 오으으으으으으 으 xu 파Net 으음! 이거 전 봐봐 여러분 전하고, 어우러여요øre? 뭐 두 mad Curl 야 맛있는 standing 맛있는 거끼리 먹으면 안 어울리는게 어딨어 와 난 이거야 와 난 이거야 내가 술안주랑 떡볶이를 먹은 중에 한 번 넣었거든요? 역대급 아니시다 떡볶이가 뭐였지? 진짜 진짜 들어가고 싶어 다음은 발죽 파인애플하고 자몽입니다 대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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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와 이렇게 보여줘야 돼 가지와 짠짠짠 이거 저거 같아 내가 지금 태국 현지에 와서 먹는 과일주스 먹는 거 전체적으로 약간 맛과 그 향으로 쓴 거 아니에요 과일의 향 그렇지 그럼 다음 음식 주세요 다음 음식은 국상 상상차림입니다 다음 게임은 다음 게임 꼬마 자동차 게임입니다 좌회전하면 좌회전 좌회전 우회전 그리고 정지하면 앞으로 그리고 출발할 때 출발 그럼 방지턱 갈 때 엉덩이가 살짝 이렇게 펴야 돼 아 잠깐만 나 어지러워 손 갈까? 구렁구렁 좌회전 우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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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지 우회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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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주 더 가져가. 없어. 더 가져와! 다음 한 주! 혼이야! 혼이야! 혼이 또 있어! 혼이 또 있어! 다음 식은 매운탕입니다. 제일 맛있어! 맛있는 매운탕이다 이거! 진짜 이걸로 하면 돼서 화끈하게 사수로. 사수로. 미쳤다. 원샷 먹을 때 무슨 노래 부르는지 알아요? 샷샷샷샷샷샷샷샷샷샷 에블바리 샷샷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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에블바리 그 와중에 에블바리 하네? 맞아 이건 먹게 해주라. 먹으면 한잔 먹어야 되다. 아프네요? 가자. 가자! 양주는 어떻게 먹어야 되냐? 끝. 하나, 둘, 셋. 고마워. 광도야, 광도야. 나 진짜 잘한다. 아 그리고 빅거리에 엑솔루트 엠버서더가 좀 비슷한 얘긴데요. 그 사람들 만나면서 만나면 재밌는 일이 벌어질 거래요. 알겠죠? 몰라. 그냥 그냥 엠버서더가 좋아서 나 엠버서더가 좋아하지? 그런 일이 가끔 있대. 자 확실히 엑솔루트가 다 가지니까 혼자 집에서 그냥 편집해서 팔 수 있는 음료수 엄청 바다한 음식 떡볶이 가지고 먹어도 너무 맛있고 딱 기분 좋게 취할 수 있을 정도로 먹어도 좋은 거 같아요. 그러면 다음에 더 재밌고 더 맛있는 극점파로 돌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월 월! 내가 재민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. 아니야. 그렇죠? 혜진 씨. 혜진 씨. 네? 제가 재미없는 건 제가 재미없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자아 성찰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모든 게 아니잖아요. 네? 네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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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